저 사랑하는 아내외 깜빡 아이씨이 시파 진짜 놀라 샤끼야 너 막리라도 해라 한대 더 새끼야 리신이 2렙은 아닌것 같네요 조카스 CS는 잘 먹었네 리신이 2렙은 아닌것 같네요 리신이 1렙은 더 많습니다 리신이 2렙입니다 리신이 2렙을 위해 인정합니다 리신을 위해 votre pot 리신이 1렙습니다 리신이 2렙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도착하십시오. 3 4 4 5 5 5 5 6 아.. 리신이 한번 찌를 것 같긴 한데.. 반대건 좀 타야지.. 아.. 리신이 한번 찢어져요 뱀뱀뱀뱀뱀 사랑이 좋겠어 어? 이거 불가가 나오냐? 아.. 씨발 한번만 더 밀고싶다 아.. 라인 X 됐네 집아 가야지 초가스 존나 개꿀감 아.. 일단은 씨발방쿨 X 빠지네 진짜 와우 방쿨 오지네 공격특패 나왔지 여러분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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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죽는데? ㅋㅋ 동생 3 2 3 3 아 지루 안박아 C팔 아이 나 호응 C팔 진짜 너무하네 저거 못잡는다 저거 오 잡았어? 잡았어? 같이 먹자 경험치 같이 먹자 어이 C팔 못먹었다 경험치 아 이따가 잘한다 같이 먹자 이 새끼야 똑같은 새끼야 숟가락 한 뒤 아아 일단 완전 박살난거 같긴 한데 라인이 조금 좋아서 살았다네 바쁘다 바빠 어우 C팔 어우 위험했다 어우 위험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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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. 힝힝힝 뭐 좀 하려어 팬은 좀 모래로가야지 뭐 와도 좀 해 봤고 욕심내지 마 이거만 niin 저리 하아 뭐 씨엣 어때öh니 지금 아 칼리아 왜 씨엣 못 먹었어 히힛 아군이 방해졌습니다. 그게 왜 되겄냐? ㅅ발 지갔다 공론할게 자랑 대기하고 있어 갈게 새끼야 아이 ㅅ발 갈게 누가 안간댔냐 이 ㅅ볼로마 안됐지 지가다운드가 있잖아 이만 궁있다고 이 ㅅ끼야 너 ㅅ끼가 없어지겠는데 이거 하도 제도속 더블킬인데 저런거는 랭과 궁있으면 랭과 궁있으면 지가다운드 마이틴 어이 씨발 두짓 뻔했네 리브는 안보인다 일단 라인만 유지해놓고 빼자 리브는 안보인다 아 여기 왔죠 아 씨발 맨 리딩이 좆 빠지네 씨발 와우 와아하 글쎄 이러면서 흐르 왔으니까 출장료는 받고 간다 이새끼들아 미친 골카초에이스 빛보다 빠른 골카초에이스 거의 다자의 평경장끔 소는 눈보다 빠르다 다 터질 각은 아닌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마이콜 와아 밀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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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믿으니까 밀어라 정글이 누구였지? 미신? 아 이 터뜨렬 아 이 터뜨린 세이프를 따라 일로는 도우도 네 아 와드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템이 안나와 아 이거 씨발 내가보면 모래까지 떴어안댔는데 와드만 지금 20개 방한거 같은데 지금? 와드는 20개 방한거 같지 않냐? 넌 뭐하냐? 얘 이상해 씨발 내가 보기하는게 쟤 이상해 아 블루는 또 차르반이 또 존다 아 나 블루조 이색이들 블루 존나 멸시하네 카드에 다 쓰여있지 파랑이 쪼 아 뭐하냐 자르반이랑 아 어 밀어불어 스노우 뭘 존나 굴릴나 이색이들 아 잠깐만요 일단은 그러면은 존야를 가야되는데 아우 나 와드 너무 많이 사서 오는거야 템이 안나와 CS랑 그 킬에 비해서 아우 이색이색이 밀어부르라에 어어 어우 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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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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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딜템이네 설마 저 팔목보대 한 번 살았다가 축제 한 번 가겠는데 미드에 한 번 먹어 또 죽이네 맨날 내가 보기엔 칼리 트롤이야 칼리 트롤이야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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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島 도 youtube 칼리 칼리 칼 칼리 칼 칼 paraly 다르마니 트롤이었네 다 트롤이네 그냥 이거 너무 던져가지고 이거는 아 알리의 기묘한 여행 지리네 와 너 뒤졌어 임마 너도 알리 기묘한 시바 어? 좀 뒤졌다고 봐야되고 트와이스 조심해라이 어디로 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주님 뽑아온다 일단 용이 2대0이지 그것만 좀 굴려가야겠다 이거 용노멀 얘는 왜 계속 이상해 뭐 솔캘살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 강아지 이 새키 이거 때려 때려 얘를 때려 얘를 때려 쫄지 말고 얘를 때려 얘를 미니언치고있네 또 죽었다 이 새키야 너는 씨발 베인도 만만치 않아 이거 베인충 지리구요 아 아 뭘 야 야 밀어 밀어 와 이걸 짓가네 시발 어 짓가는게 맞아 불감 40이지 지금 필요없어 애들 마저템이 에이 이거 누가 받을라 받은가 시발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별을 즐겨찾고있네요 여러분들 그래 어 어때 멋지죠 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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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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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ㅅㅂ 진짜 아니 와드만 이 시키 산 것 같다 ㅅㅂ 이걸 대박 아씨 이발 진짜로 아 근데 이 ㅅㅂ 이렇게 안되지냐 25분까지 퍼펙트고 진짜 완전 보다 ㅈ나 많이 맞았었는데 아 진지하게 리포트한다 아 강등당했네 와 진지하게 리포트한다 진짜로 아 고이트롤이야 이거 진지하게 리포트한다 진짜 진지하게 리포트할게요 진짜로 아 진짜 리포트할게요 아 진지하게 아니 이건 리포트할게요 와 아 유키하는 대지네 아니 보쉬랑 다 풀지 않았냐 이거 아니 보쉬랑 존나 다 풀지 않았냐 이거 아 베인 존나 잘라주고 아니 안 밀고 있어 계속 CS만 먹고 있고 아니 칼리스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베인이 시발 포탑을 치고 있는데 지가 안 때려 쫄아가지고 베인한테 밀려가지고 쫄아가지고 아시아가지고 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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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i AbFit